지난 시간에 근대문물도입이 시험문제 보통 어떻게 출제되는지 얘기 드렸었죠. 주요 시기는 보통 개항기에 여러가지 서양의 것들, 개화시설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언제 들어오느냐 그런걸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개항부터 시작해가지고 1876년도가 되겠지. 그리고 이제 보통 1910년대에서 끊어요.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 보고 계신 4단원에서 끊습니다. 이 시기 중에 쭉 있으면 특정 시기 딱 주고서 지금 어떤 상황이다 연도를 갖다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뭔가를 줍니다. 보통은 이제 대한제국 시기를 특히 많이 줘요. 1890년대 후반쯤을 주로 많이 주고서 여러가지 근대문물들이 들어왔죠. 또 이제 신문발행이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몽땅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다가 이제 1, 2, 3, 4호를 주고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것들 또는 볼 수 없는 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연도를 갖다가 다 외워두고서 특히 이제 대한제국 초기에 대한제국 식사능업정책과 함께 여러가지 근대시설들 많이 확충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집중해서 시험 문제를 내곤 했는데 요즘엔 너무 사악하다고 해서 이거 굳이 알아서 뭐하냐. 우리나라의 철도가 이제 1998년도에 설치가 처음으로 설치가 됐는지 아니면 1910년도에 설치가 됐는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잘 안 나오는 추세이긴 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공무원 한국사라든지 1876. 그래서 이제 그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국사능력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이 간혹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것들 보시고서 그냥 여러분들은 이 시기에 그냥 전체적으로 보세요. 이 시기에 어떤 물건들이 새롭게 들어왔다라는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처음 다룰 주제는 통신과 관련된 건데요. 여러분들이 용어만 좀 구분하시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4개를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통 2개 정도 아실 거예요. 많이 아는 사람들은 3개 알 거고요. 그리고 4개째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일단 우편은 어떤 거니? 편지죠. 물어보는 내가 좀 민망해지는. 집에서 이제 집까지 보낼 수 있는 편지 되겠습니다. 편지 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화는 역시 이제 집까지 가는 거 개인한테 가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음성 전달이죠. 자 전신 뭔지 혹시 아세요? 초등학교 때 위인전이라든지 과학책보다 보면 이런 거 나오지 않니? 세계 최초로 무선 전신을 발명한 사람 마르코니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거 잘 모르시면 모르스보는 아시죠? 띠릭띠릭 하면서 가는 것들. 그걸로 전달한 게 이제 전신입니다. 전신은 주로 이제 기관에서 사용을 해요. 기관이라든지 국가에서 사용을 해서 서로 간에 이제 빠르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전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줄 하나 이어주면 됩니다. 심지어 굉장히 오래전 같아 보이는 이 1890년대 1900년대 초반에도 바다를 건너서 줄을 하나 연결하게 되면은 전선 하나 연결하게 되면은 이쪽에서 스위치 누르면 저쪽에서 띠릭띠릭 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사 전달하는 것들 그걸 우리가 전신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서울하고 부산이라든지 아니면 서울하고 의주 중국 쪽하고 연결이 되겠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부산에서 이제 일본까지 건너가는 해적 케이블까지 연결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신망이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문제 여러분들이 가장 모를 것 같은 게 사실 전보입니다. 혹시 전보 들어본 사람 있니?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들어봤지. 축전. 축전이라는 표현 여러분들이 웹툰보다 가끔 보입니다. 웹툰 연재 1주년 기회에서 축전받았다. 축전으로 누구 어떤 작가가 그림 보내줬다. 그런데 쓰이는 용어가 축전이죠. 이 축전이 어원이 이거예요. 축하 전보입니다. 축하 전보의 약자를 갖다 축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보라는 건 뭐냐. 지금으로부터 이제 대략 한 20년 전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개인 휴대폰이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 가게 되면 집에 전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집에 다 전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지방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이 있는데 서울에다가 이제 아들을 갖다가 유학 보냈어요. 대학교에서 다니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나름대로 자취를 하고 있는데 그 자취집에 전화가 없어.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위독하시다라고 집으로 빨리 내려오라고 소식을 전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전화가 없어. 할 수 있는 방법은? 편지밖에 없지요. 그런데 편지를 보내면 며칠 걸린다. 3, 4일 걸린단 말이죠. 오늘은 그나마 편지가 하루 만에 갑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편지가 보통 지방에서 보내면 3, 4일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갖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보내는 게 전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보는 어떻게 하냐? 전화국에 가요. 그 동네. 우체국에 갑니다. 그 동네 우체국에 가서 이제 전보를 보내게 되면 서울에 있는 이 동네 우체국까지 전신망을 통해서 빠르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보낸 내용을 최대한 짧게 해가지고 할아버지 위독, 빨리 귀가 바람 그런 식으로 내용을 갖다가 전신망을 통해서 전달을 해요. 그렇게 되면 서울에 있는 우체국에서 그 전신으로 도착한 내용을 편지에다 적든지 아니면 프린트에다 인쇄를 하든지 그래가지고 우체부 아저씨가 그 집에다가 직접 배달을 해주게 됩니다. 빨리 가는 짧은 편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전보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전보는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전보라는 용어는 어떻게 볼 수 있냐? 축전이라는 형태로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올림픽에서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 그럼 이제 대통령이 축전 보냈다라는 표현들을 쓰죠. 축전이 바로 이제 전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전보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우편이 느리고 전화가 많이 보급되지 않은 시절에 소식을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게 이제 전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몽땅 다 지금 이 시기에 새롭게 도입되게 되는데요. 책을 보면서 정리하죠. 우정총국 설립됐습니다. 언제? 갑신정변 때 하려고 그랬었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중단됐었고요. 가보개혁 이후에 다시 이제 우편사업이 재개 시작됩니다. 1900년부터는 국제우편업무도 실시됐대요. 즉 1900년부터는 뭐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편지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만국우편연합에 가입하면은 국제우편이 가능해집니다. 전신사업 국가 간의 통신망입니다. 비교적 빠르게 시작이 됩니다. 1884년에 일본이 나가사키와 부산 사이에 해저전선을 개통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대요. 나가사키는 일본 남쪽 서쪽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항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무역항이기도 해요. 중국 일본과 연결하는 국제통신망까지 갖추게 된다. 여기서도 볼 수 있죠. 전신은 국가와 국가를 이용하거나 기관과 기관을 이용하는 통신망입니다. 나중에는 대한제국 시기 이제 갈 때쯤 되게 되면은 조선정부가 설립한 전보사가 우리나라가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기술 도입되게 되면서 이제 한성전기회사 미국의 에디슨 전기회사와 이제 대한제국 황실의 합작으로 해서 돈 투자를 해서 발전소 만들고 그리고 종로일대 전차 운영하고 가로등까지 설치하게 됩니다. 전화는 이제 궁궐에 경운궁에 처음 설치된 이후에 1900년도 초에 서울 시내까지 확대됩니다마는 오늘날 같은 활성화는 무리고요. 주요 관청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정도에 그쳤대요. 철도 이거는 통신과는 관련 없습니다. 교통이죠. 열강의 이권 침탈 과정에서 부살됩니다. 대한제국 정부도 철도를 부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그렸지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여러분들이 이권 침탈할 때 이제 철도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기억하셨을 겁니다. 결론은 일본. 결국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 철도는 무엇이냐? 일본에 의해서 부설되고 일본에 의해서 운영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철도가 지금 꼬여있는 게 있어요. 가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철도를 놔줬다. 정말 고마운 일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제일 목적이 아니에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철도를 부설한 것 자체가 자기들의 식민지 경영을 위해서였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거였다라는 건 철도 모양에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도시를 잠깐 지도에다 표시해봅시다. 서울 있고 부산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원산 있고 이쪽에 의주가 있겠죠. 자,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일직선으로 쭉 그어본다고 생각합시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우리나라의 주요 발달된 도시들을 거의 다 지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 발달된 도시 기억해봅시다. 충청도가 왜 충청도다? 충주하고 청주가 주요 도시죠. 이거 다 지나가요. 청주 지나가고 충청도 비슷하게 지나가서 일직선으로 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계획하고 논경부선 철도 같은 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래쪽으로 휘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휘어서 꺾어지는 지점에 있었던 도시가 원래는 그냥 커다란 밭이었는데 밭밖에 없는 동네였는데 새로운 도시로 발달하게 됐죠. 이 도시가 어딜까? 큰 밭. 한자로. 대전입니다. 대전이 이때 철도의 요충지로서 발달하게 돼요. 왜냐하면 경부선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들어가면서 이때쯤 되게 돼가지고 호남선 철도까지 같이 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호남선 철도도 이걸 같이 이용하면서 이렇게 휘어버리죠. 자, 그렇게 되면서 결국 뭘 하기 위한 거냐? 우리나라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충청도 쪽에서 생산되는 곡식을 빠르게 철도로 한국까지 수송을 해가지고 그리고 일본으로 실어나르기 위한 목적이 강한 것이 이 철도의 모습이기도 해요. 철도 자체가 휘어버렸죠. 서울하고 부산까지 직선거리로는 300km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경부선 철도 그리고 이제 경부선 고속도로 이거 따라서 놓아졌죠.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400km 중반대가 나와요. 그래서 물론 이제 경부고속철도 같은 경우에 이런 거 휜 거를 좀 덜 하면서 하긴 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일본 애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철도를 부설하다 보니까 그거를 따라서 새로운 도시가 발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존의 도시들이 좀 몰락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철도를 놓아줬다 라기보다는 놓아준 건 맞지만은 자기네 목적에 좀 더 가깝게 부설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도시의 여러 가지 영향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잠깐 그런 얘기 해봤고요. 그리고 다음 쪽 얘기 의료시설 얘기 보겠습니다. 의료시설도 역시 근대시설 확산과 함께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잠깐 이거는 좀 별도 얘기지만 뒷얘기처럼 좀 소개를 해보죠. 우리나라에서 자기네들이 가장 역사가 오래된 병원이라고 다투는 두 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어디하고 어디게? 하나는 서울대병원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입니다. 얘네들이 왜 자기들이 가장 오래된 병원이라고 주장을 하느냐?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은 광해원이라고 해요. 여기가 최초입니다. 이 병원이 세워질 때 어떻게 서야 되느냐? 사실 그 전에 선교 목적의 의사들이 많이 올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 의사들이 많이 건너와서 선교 활동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중에 알렌이라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 미국 선교사인데요.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아저씨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서양의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호적일까? 아니면 적대적일까? 적대적이죠. 왜냐하면 서양의학은 일단 상징적인 게 재즈요. 몸에다 칼을 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몸에다가 상처를 내는 것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체에다 상처를 내는 것은 불효다라고 해서 서양의술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광해원이 설립되게 된 계기는 갑신정변 때 민영익이라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름을 보자. 민자가 들어갔지. 민실 쪽이겠죠. 이 사람이 이제 갑신정변 때 급진기 한파 때 칼침을 맞고서 중상을 입습니다. 중상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을 이 선교사였던 알렌이 완치시킵니다. 그리고서 황제의 측근이었던 이 민영익이 고종한테 가서 아 이전에 서양의사 알렌한테 내가 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람 의술이 참 훌륭하다라. 서양의술을 다루는 병원 우리나라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건의를 하게 되면서 알렌을 총책임자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식 병원 광해원이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이 나중에 재중원으로 바뀌는 등 나름대로 계속해서 병원을 유지해 갔는데 문제는 병원이 장사가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서양의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 손님이 없습니다. 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이 점점 망해가자 결국 국가가 이 병원을 갖다 다른 데다 넘깁니다. 미국 국장로교 선교회에다가 넘기고 종교재단에다가 넘기게 되고 그 선교회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이 돼서 그리고 이 세브란스는 나중에 연희전문이랑 학교랑 합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연희전문의 연자와 세브란스의 셋자를 갖다 하나 식대에서 뭐가 된 걸까? 연세대가 된 거죠. 이렇게 온 게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가가 재중원을 갖다가 없애버린 이후에 그래도 말이 안 된다. 그래도 근대기인데 우리 이제 서양 몸을 바닥으로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서양의술병원이 하나도 없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광재원이라는 병원을 세우고 이제 그게 대한의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한의원을 이어받은 게 일제강점기 때 경성제국대학병원을 지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서울대병원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립병원에 이제 계보를 계속 입고 있는 건 광해원부터 시작하면 대한의원에서 서울대학병원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병원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장 오래됐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연대병원도 나름대로 세브란스도 자기네들이 가장 오래됐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도 한 거죠. 사실 별 의미 없는 자존심 싸움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저쪽에 서울대학로 쪽에 가게 되면은 서울대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호합한 새로운 이제 새로 지은 삐까번쩍한 건물들 옆에 2층짜리 대한의원 처음 세워질 때 있었던 건물이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대한의원 앞에는 동상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동상의 주인공은 바로 다음에 나오죠. 우리나라에서 종두법 배워서 보급했었던 지석영이란 아저씨. 사실 이 아저씨 본업은 국문학자입니다만은 종두법 이후에 의술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대안의원의 첫 책임자가 되기도 했었어요. 의료시설 잠깐 얘기해봤고 어쨌든 간에 최초의 병원 광현은 언제? 갑신정변 때 칼침 맞은 이후 1880년대 중반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의식주 생활 그냥 상식적으로 보고 넘어가죠. 의식주의 생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대요. 다 바뀌었겠죠. 그냥 좀 생각해보면서 넘어갑시다. 의식주 중에 제일 바꾸기 쉬운 게 뭘까? 의식주 중에 제일 바꾸기 쉬운 게 뭘까? 자, 정줄이 나가 있는 분부터 대답해봅시다. 의식주 중에 제일 바꾸기 쉬운 게 뭘까? 먹으면 되죠. 식이 가장 바꾸기 쉽습니다. 가장 힘든 거? 집은 때려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죠. 가장 힘든 게 집이기도 합니다. 옷은 생각보다 힘들었대요. 서양식 예복을 황제가 대한제국 이후에 고종이 서양식 제복으로 바뀌게 되고 관복도 다 서양식으로 바뀌면서 서양식 예복들의 보급이 확대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양식 제복의 색깔이 대부분 남성용은 검정색이죠. 우리나라에서 검정색 옷은 누가 입는 옷? 저승사자들이 입는 옷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의식 때문에 검정색 옷을 꺼리다 보니까 쉽게 바뀌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음식 열심히 마셨대요. 먹었대요. 그래서 중국의 음식이라든지 일본의 음식들 그리고 서양식 음료, 대부분 커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주거생활, 서양식 건물들 주어집니다. 주로 이제 근데 서양인들이 세우는 건물들 중심으로 돼요. 그래서 외국 대사관이라든지 그리고 종교시설, 명동성당, 정동교회 같은 것들 각각 천주교와 개신교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건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 하나는 기억해둡시다. 덕수궁 석조전이 있습니다. 덕수궁, 궁궐 안에 서양식 건물, 르네상스 양식의 석조전, 돌로 만든 건물이 하나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전하고 굉장히 닮은 모습이기도 해요. 르네상스 양식입니다. 근데 덕수궁 석조전은 여러분들 왜 따로 기억해두라고 하면 혹시나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덕수궁 석조전은 대부분 없습니다. 덕수궁 석조전이 세워진 연도가 1910년도예요. 왜 그런지 알겠니? 웬만한 시점을 잡아서 문제를 해도 덕수궁 석조전은 항상 어떤 상태다? 아직 안 지어진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쉬운 보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덕수궁 석조전 1910년도에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정도 보고 이제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시죠. 대한제국기 어느 신문사 직원의 하루, 시간 나면 읽어보세요. 문학과 예술의 새로운 변화입니다. 대한제국기 어느 신문사 직원의 하루가 대표적인 연도 관련된 문제에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문학과 예술의 새로운 변화 보겠습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이 부분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시기를 어떻게 나중에 일제강점기까지 합쳐서 기억을 해야 돼요. 1910년까지, 1910년대, 그리고 이제 1920년대, 그리고 1930년대 이후입니다. 지금 4단원에서 나오지만 어차피 다 시험법입니다. 5단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특징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억을 해야 되지 1910년대에 시는 이랬어, 10년대는 이랬고, 20년대는 이랬고, 30년대는 이랬어 문학은 이랬어, 10년대까지 이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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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고 머리 돕니다. 그냥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든 예술들이 마찬가지입니다. 1910년대까지 일제강점기 들어갈 때의 모습은 서양 OO 도입 시작이에요. 기존에 우리 형식의 예술을 하다가 이제 서양 형식의 뭔가 예술 형식들이 도입되기 시작하는 게 일제강점기 이전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이걸로 보시면 되고요. 각각 분야별로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시죠. 그러다 보니까 신시리즈가 많아요. 밖에서 나는 소린가? 책을 보겠습니다. 일단 시입니다. 서양식 시의 형식이 조금 도입된 신체시가 등장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시다. 그래서 신체시예요. 최남선 아저씨의 해액에서 소년에게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나라 시는 보통 시조였죠. 그 다음 서사문학 되겠습니다. 소설인데요. 소설에서는 이제 신소설 등장합니다. 금수회의록 그리고 혈애누, 자유종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자, 서양식 형식을 빌린 소설이다 보니까 서양 문물에 익숙한 개화파들, 그런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이 소설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소설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목적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주제들이 보통 개화와 관련된 것들, 신교육, 여권 존중, 계급답파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비판적인 모습도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금수회의록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 이제 표지가 나와 있죠. 말 그대로 금수, 짐승들이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들은 맨날 서로 싸워요. 매우 어리석어요. 그러면서 동물들이 인간을 디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 금수회의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제 자유종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갑자기 어떤 부인이 얘기를 해요. 나 이 남자랑 못 살겠다. 집 나가겠다. 사실 그 당시 성리학적인 사회에서 여자가 먼저 남자를 버리고 집 나간다는 것들, 이혼하겠다는 얘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약간 지금 여권 신장에 있어서 여권을 존중하는 모습에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여성의 모습들 이런 걸 다루고 있는 것이 신소설의 하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음악 분야, 서양식 악곡에 가사를 붙여 부르는 창가가 유행을 했대요. 이거는 특히 외국 곡들을 번역해서 가사를 우리나라 말로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별의 노래라는 거 아시죠?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여.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여. 이런 노래 있잖아. 이게 이제 원래 영어 가사가 있죠? 스코틀랜드 미녀입니다.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가사는 보통 앞에 일곱자, 뒤에 다섯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이 형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향의 부분 같은 경우에도, 동요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비슷한 형식이죠. 하다못해 여러분들 부르던 나리나리 개나리 이베따다 불고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특히 애국가가 가사가 먼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애국가 곡조가 나오기 전에는 애국가 가사를 갖다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이별의 노래에다가 붙여서 부르기도 했답니다. 한번 불러보시면 되겠어요. 기운이 없구나. 자, 그 다음 신재효라는 분이 나옵니다. 판소리를 대표하시는 분인데요. 판소리를 정리하고 판소리 이론을 정립해서 전승시키신 분 신재효 되시겠습니다. 자, 이분 이름 신채호하고 비슷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에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신채호 아니고요. 트와이스 지효도 아니고요. 신재효입니다. 자, 미술 서양화풍 소개됐대요. 연극, 서양 연극식의 형식이 호소하게 되면서 역시 신극이라는 것들이 공연되고 그리고 현대식 극장인 원각사가 세워지기도 했답니다. 원각사 역시 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자, 종교회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는 근데 둘로만 나누면 돼요. 종교는 이제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이전과 그리고 이후에이기 한꺼번에 나오는 동교들 똑같습니다. 그래서 종교들 이때 뭐 했는지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모습이 어땠는지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는데요. 종교가 지금 몇 개 나오니? 세바. 자, 초딩스런 짓이지만 종교 몇 개 나왔는지 세바. 자, 희진아. 종교가 몇 개 나왔을까? 여섯 개 나오죠? 자, 여섯 개의 종류를 세 가지로 묶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서양산 종교. 두 번째 동양산 종교. 그리고 세 번째 국산 종교입니다. 나오는 순서도 이렇게 돼요. 자, 서양산 종교는 뭐하고 뭐를 얘기할까요? 두 개씩 있습니다. 다. 천주교 있고 그리고 개신교 있죠. 이 종교들은 뭘 중심으로 보면 될까? 일단 서양산 종교라는 얘기는 이건 새로 들어온 거예요. 새로 들어온 거다 보니까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어떻게 종교를 갖다 확장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합법화된 거는 각 나라와 외교관계 수립하게 되면서 좀 포교의 자유를 얻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교육사업에 열심히 힘쓴다라는 공통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가게 되면은 천주교 같은 경우에 사회사업 많이 해요. 고아원이라든 사회사업들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에 의료사업을 중점으로 좀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한다라는 것들. 일단은 교육이라는 공통점이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학교 설립 얘기할 때 잠깐 우리가 보기도 했었지. 그리고 그 다음 동양산 종교 유교하고 불교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서양산이 새로 들어온 거라면은 동양산은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원래 있던 거죠. 자 원래 있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바뀌어야 돼요. 이전에 조선시대 성리학적인 구식체제가 있었는데 이제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서양식 사고방식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도 종교들도 변화하려고 시도하지 않으면은 시대에 뒤떨어진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뭔가 바뀐다라는 것들, 개혁이라는 것들을 중점으로 하게 되고요. 유교는 박은식 아저씨, 우리 역사학 쪽에서 봤던 분이죠. 이분께서 유교구신론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얘기를 통해서 유교계의 새로운 개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유학도 새롭게 시대에 맞게 발전하자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불교 쪽에서는 한용훈 선생 나옵니다. 님의 침묵 쓰신 분이죠. 이분은 조선불교유신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역시 불교계의 개혁을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불교는 하나가 더 붙어요. 이때부터 슬슬 일본 애들이 뭔가 작업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불교가 있고 일본에도 불교가 있다 보니까 일본 불교 조직을 통해서 우리나라 불교 조직을 통제하고자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항하는 움직임들이 나오는 것도 이쪽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한용훈 아저씨의 불교 체계는 조선이라는 얘기가 추가되어 있죠. 일제강점기 때 대개하면 한민족 불교 수호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국산 종교입니다. 동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종교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들어온 거, 원래 있던 거, 그리고 국산 종교는 새로 생긴 겁니다. 국산 종교의 특징은 뭐가 되느냐. 얘네들이 선교, 얘네들이 개혁이라면 얘네들은 일단 시대에 맞게 이 당시에 새로 생긴 거긴 합니다. 그런데 이 동교 두 개의 공통점은 우리나라 사람들만을 위한 종교다라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항일운동 반회세 성격이 가장 강한 종교들이 이 두 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학은 이미 동학농민운동에서 보셨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좀 특별 관리하는 종교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학농민운동 이후에 3대 교주였던 손병희 아저씨가 잠시 몸을 피했다가 돌아오셨더니 동학 조직 자체가 친일파들에 의해서 장악당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동학이 바뀌고요. 이제 나중에 만세보라는 신문도 발행하는 등 천도교로서의 새로운 활동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천도교 아직까지 오늘날까지 나름대로 남아있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대종교. 이건 새로 생겼는데 단군신앙이래요.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못 믿겠죠? 이쪽에서는 나철이란 아저씨가 대종교를 새로 만들었고요. 이 아저씨 이름 어디서 들어봤을까? 을사오저 감살단 하던 그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많이 확산시키는데 오늘날의 대종교는 우리나라에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때 나철 아저씨가 주로 포교했던 곳이 본인도 그렇고 만주하고 연해주 쪽으로 이동해버려요. 그래서 이병이라든지 나중에 독립군대전 사람들 무장투쟁하던 사람들 중심으로 많이 퍼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이 대종교이기도 합니다. 이때 새롭게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